안녕하세요. 한국분이세요? 혹시 BTS 팬이세요? 네. BTS가 이번에 그래미 노미네이션 된거 아세요?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오늘 됐어요. 오늘이요? 진짜 몰랐어요. 조금 놀랐어요. 놀랐어요. 어떠세요? 기쁘죠. 오늘이 됐구나. 네. 오늘 방금 정도 됐어요. 좋네요. 원래 BTS 팬이셨어요? 한국인으로서 어떠세요? 좋죠. 당연히 좋죠. 이게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으셔서 진짜 한국인으로서 진짜 뿌듯하고 엄청 좋죠. 그래미 될 것 같으세요? 노미네이션 됐는데 정말로. 각기 다 해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니까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됐으면 좋겠어요? 네. 됐으면 좋겠어요. BTS 화이팅! whatsidać? 다리 continuously 해야지요?